네 안녕하세요 명운다육입니다 명운다육에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올려 드릴께요 지금 저기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아마 한 3번 4번 정도 4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4번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올려 드릴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핑클로죠 요 아이들은 포장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 아이들은 핑클로즈 요 아이가 이렇게 핑클로즈고 목대도 엄청 굵어요 이렇게 진짜 굵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 핑클로즈 요 아이들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지금 엄청 굵고 예쁘고 이렇게 요거는 계절금으로 나오죠 요 아이들은 핑클로즈는 계절금으로 많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들도 지금 2개 5천원씩 이고요 2개 5천원 어 파랑새가 여기 조금 또 들어있구나 이렇게 지금 저기 파랑샷 올렸고 아까 휴밀리스 휴밀리스도 엄청 예뻐요 요거 보세요 묵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엄청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크답니다 휴밀리스 요 아이들도 지금 2개 5천원씩 나갈 거고요 2개 5천원 이렇게 엄청 예쁘죠 휴밀리스 요거는 2개 5천원씩 나갈 거고요 이렇게 예쁘죠 요거는 2개 5천원씩 나가고 요거 요거 좀 보세요 얘네들 황금염자 엄청나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황금염자 요것도 2개 5천원씩 이렇게 지금 2개 5천원씩 요 아이들 황금염자도 2개 5천원씩 한번 빼서 보여드릴까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가지고 황금염자인가봐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요 아이들은 지금 한몸으로 된 아이들의 얼굴이 보통 막 2개 4개 5개 막 4개씩 나왔어요 거의 4개 3개에요 보통 요 아이들은 지금 다 보면은 얼굴이 3개 4개를 막 다 되는 아이들이에요 황금염자 요 아이들 요 아이들도 지금 2개 5천원씩 이고요 여기로 와서 요 펑킹 펑킹 좀 보세요 펑킹도 엄청 오래 된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진짜 오래 됐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도 밥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밥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달궈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20 얘네들이 제가 심어놓은 아이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펑킹 northwestern diseони Butler class 펑킹 오퍽..? 펑킹 이천 going to peng Rip Oxide 이게 지금 제가 요거 심어 놓은 알도들이에요 이렇게 o 아이들을 심어봐 가지고 제가 요렇게 만들어낸 아이들이에요 펑킹 엄청 예쁘죠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 주고 이렇게 갖고 온 거에요 제가 화분에 심어 담아놓은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려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색상 좀 보세요 이렇게 밑에도 또 아가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갔다가 집에서 화분에 담아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도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두 개에 5,000원씩이고 펑킹 그리고 옆으로 와서 이렇게 레드탄 레드탄이 엄청 비싸던 아이들이에요 얼굴이 이 아이들이 엄청 비싸던 아이들인데 지금 이 아이들도 제가 두 개에 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에 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들도 두 개에 5,000원씩 나갑니다 두 개에 5,000원씩 되게 예뻐요 얼굴이 두 두짜리도 있고 한 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레드탄 이 아이들 레드탄도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수토미 수토미도 예뻐요 수토미도 엄청 오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이 예쁘게 물이 드러네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러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러낸 아이들이에요 수토미 이 아이들도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이 아이의 여기 월미인 월미인이 엄청 많죠? 미인 종류가 뭐 동민, 성민, 청성민, 민 종류가 한 30가지 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 아이가 월미인이에요 이렇게 월미인 되게 예쁘죠? 이 아이가 월미인 이렇게 이 아이는 월미인이고요 이렇게 월미인 그리고 벽원, 원종 벽원 원종 벽원도 꽃이 폈었는데 꽃대가 지금 다 졌나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완전히 물을 못 먹어서 지금 이렇게 물 주면은 아주 톡톡하게 예쁘게 납니다 이 아이들 지금 이 원종 벽원도 지금 두 개에 5,000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두 개에 5,000원씩 이 아이들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 이뻐라 이게 뭐야 홍매화 이 아이들은 이거 좀 보세요 홍매화 엄청 예쁘죠?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홍매화 이 아이들 홍매화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홍매화 이 아이들이 지금 홍매화도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들 두 개에 5,000원짜리고요 홍매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게 천후엽변경 이 아이가 천후엽변경 이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지금 엄청 오래 갖다 놓은 지 조금 돼가지고 이 아이들은 제가 좀 키우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되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천후엽변경도 엄청 예쁘죠? 이 아이들 천후엽변경 이 아이들 한번 빼서 보여 드릴까 이렇게 목대도 좋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천후엽변경 이 아이들도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천후엽변경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러니언이나 몇 개 없어요 러니언이 지금 다 나가고 이렇게 예쁘죠? 러니언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 은은하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러니언이가 지금 딱 이게 남았는데 분생으로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이 아이들은 두 개에 5,000원씩이고요 두 개에 5,000원 뒤로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포성포성하게 털복숭이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캐롤도 아니고 캐롤같이 이렇게 털복숭이 같이 나왔죠? 캐롤같이 그런데 얘가 캐롤이 아니고 얘네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에스피로 나갈 거예요 이 아이들도 보세요 엄청 예쁘죠? 밥도 많고 지금 막 두도 세도 네도 막 그래요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들 목대도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에스피로 나갈 거고 두 개 5,000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두 개 5,000원 두 개 5,000원씩 나가고요 얘가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홍미인 엄청 예쁘죠? 홍미인 목대도 굵고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 엄청 굵답니다 이렇게 꿀복숭이 꿀복숭이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 굵답니다 홍매와 참 아니 홍미인 죄송합니다 홍미인 홍미인도 지금 두 개 5,000원씩 나갈 거예요 두 개 5,000원씩 나갈 거고요 홍미인도 그리고 얘가 애심 아 죄송합니다 을여심이다 을여심 이거 애심이 아니고 을여심 애심은 저 앞에 가 있고 얘가 을여심 끝머리가 연지곤지 찌는 놈과 같이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얘네들이 예쁘게 물이 든 이렇게 끝에 물이 보세요 엄청 예쁘게 끝에가 이렇게 물이 든 아이들이에요 을여심 요 아이가 을여심이고요 을여심 이렇게 을여심이고요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와 장미 모양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장미꽃 같죠? 이렇게 요 아이들은 장미 모양식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툭툭툭하게 목대도 좋고 목대 좀 보세요 꿀복둥이 꿀복둥이 이렇게 요 아이들은 장미 모양같이 생겼죠? 요게 퍼플 딜라이트 요 아이들은 퍼플 딜라이트 요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샹그릴라 요 아이들이 샹그릴라가 좀 딱 4개 남았어요 너무 위로 컸나 봐 샹그릴라 이거 좀 보세요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 목대도 굵게 나와 가지고 샹그릴라 지금 딱 4개 남았어요 지금 요 아이들은 샹그릴라 4개 남아 있고요 요게 양노예요 양노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양노도 엄청 오래된 묵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지금 밥이 나와서 이렇게 밑에서 여기 계속 밑에서 아가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이 이렇게 양노 양노인데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목대도 엄청 밑에가 좋아요 이거 보세요 목대 꼴복숭이 이렇게 이렇게 엄청 굵죠 요 아이들이 양노 요 아이들은 양노도 2개에 5000원씩 이고요 요게 바위솔이에요 바위솔이 막 섞였어요 엄청 많아요 거미바위솔도 있고 뭐 호랑이 호랑이 바위솔도 있고 펜솔도 있고 엄청 많아요 종류가 이렇게 다 섞였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 바위솔 요 아이들 바위솔이고요 이렇게 바위솔도 요것도 무조건 다 그냥 2개 5000원씩 드릴게요 2개 5000원 바위솔 꽃 좀 보세요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여기 보세요 바위솔 꽃 너무 예쁘죠 여기 바위솔 꽃 여기 보세요 바위솔 꽃이고요 이렇게 꽃 좀 보세요 아 여기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바위솔 꽃 요 아이들이 거미바위솔도 있고 이렇게 바위솔 꽃이고요 지금 신동이 지금 다 나가고 요거 지금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너무 예뻐요 신동 이렇게 신동 신동도 2개에 5000원이고요 이렇게 신동 와 이건 봉우리가 엄청 많이 지었네 신동 지금 얘네 보세요 봉우리가 진 것 봐 신동 흑보요 요 아이들도 2개에 5000원씩 나갑니다 신동 요 아이가 신동이고요 이렇게 신동 이건 헉법사 요 아이가 요 아이는 헉법사 이렇게 헉법사 여기는 헉법사인데 이렇게 밑에들이 이렇게 아가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팽 둘러 지금 목대도 굵고 이렇게 목대가 무진장 굵어요 요 아이들은 헉법사 이렇게 헉법사도 목대가 굵고 요 아이들 헉법사 이렇게 두 개에 5000원씩 이고요 두 개에 5000원 요기 좀 보세요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엄청 크지 얼굴 얼굴이 막 엄청 커요 이렇게 제가 하나 빼서 보여드릴까 목대도 진짜 굵어요 목대도 이렇게 굵은 아이들이에요 목대도 굵고 얼굴도 이렇게 크고 요 아이들 얘가 뭐냐면은 뭐야 얘가 저긴데 음 얘가 페스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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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들이 페스트발이에요 페스트발 여기 페스트발 여기 페스트발 여기 있네 이렇게 페스트 페스트발 요 아이가 요 아이들이 페스트발이고요 이렇게 엄청 예쁘죠 이렇게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엄청 색깔도 예쁘고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 요것도 두 개 5000원씩 나갈 거예요 두 개 5000원 그리고 옆으로 와서 이렇게 얘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좀 보세요 색깔 좀 보세요 왕건이에요 왕건이 엄청 크답니다 왕건이 이렇게 요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들 이렇게 요아이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엄청 크죠 크리스마스도 두 개 5000원 옆으로 와서 이렇게 얘가 뭐냐면 우주목 이렇게 우주목 요 아이들도 우주목 우주목 우주목도 두 개 5000원씩 목대가 무진장 굵어요 요 아이들 한번 빼서 보여드릴까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밑에 좀 보세요 우주목 요 우주목 또 되게 굵고 요 아이들도 두 개 5000원 우주목 우주목 2개 5000원씩이고요 요가 루비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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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물이 들으면 엄청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루비텐트 요 아이들 루비텐트도 두 개 5000원씩이고요 요렇게 두 개 5000원 이렇게 두 개 5천원 그리고 요게 뭐냐면 야곱생이 금에요 야곱생이 금 색감 엄청 예쁘게 물이 들으면 이렇게 금이 들어 이렇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얘네들은 높은 화분에 심어 가지고 늘이트리면 엄청 예뻐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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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면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축축 늘어져 가지고 높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무진장 예뻐요 요것도 지금 제가 야곱생이 금도 2개 5천원씩 나갈 거에요 2개 5천원씩 요거 보세요 이렇게 색감장 보세요 이렇게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2개 5천원씩 요 아이들도 2개 5천원씩 나갈 거구요 야곱생이 금 2개 5천원 일반 야곱생이도 있고 이 아이들은 금이에요 지금 금이고 저희는 금을 갖고 있어요 일반 야곱생이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야곱생이 금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금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들은 얘네들은 2개 5천원씩이구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얘가 애심이에요 얘가 애심도 빨갛게 물이 끝에 물이 들은 아이들의 애심 얘가 애성이에요 애성 얘가 이렇게 요아이가 애성이고 이렇게 애성 예쁘죠 이렇게 애성이고 이렇게 애성이고 이렇게 애성이고 제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마커스 엄청 예쁘죠 요거 이거 좀 보세요 마커스 요아이들 좀 보세요 요 아이들도 제가 그냥 2개 5천원씩 드릴께요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뻤어 예쁘고 막 밥이 많은 애들은 엄청 많아요 밥이 많고 이렇게 밥이 많은 애들은 많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야 이렇게 예쁘잖아 요런 아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목대도 좋고 이렇게 엄청 예쁘죠 요게 마커스 요아이들도 2개 5천원씩 나갈 거에요 요거 좀 보세요 아이고 요거 좀 보세요 엄청 예쁘죠 꽃대도 이렇게 꽃대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마커스가 무진장 예쁘게 이렇게 엄청나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커스 요아이들 마커스 요기까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 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조금 중품들 많이 예쁜 아이들을 올려 드릴께요 네 감사합니다 명혼 다 읽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